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카톡 같은 메신저 앱들도 많이 쓰시지만 여전히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역시 문자 서비스가 되겠죠.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문자 앱에 숨겨진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보통 이제 문자 서비스 쓰실 때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데 여기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삭제라고 나오죠. 뭐 이거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대화가 11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아직 읽지 않은 것들이 11개가 있는 거죠. 뭐 광고나 또는 이런 핸드폰 개통한 데서 문자가 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서 다 열어주려면 귀찮죠. 그렇다고 이거 읽는 것도 굉장히 찝찝해요.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모두 읽음으로 표시해버리시면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읽지 않은 문자 숫자는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자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알림이 계속 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자 그러실 때는 이걸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게 되면 여기에 알림이라고 해서 보이게 됩니다. 이건 물론 삭제고요. 자 여기서 알림하고 금지 표시 있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부터 해당 번호로 오는 문자는 알림 소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알림을 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눌러서 기다리시면 다시 또 알림 나오죠. 이거 다시 누르시면 다시 켜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번호에 따라서 알림 소리를 끄고 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편집인데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걸 의외로 많이들 안 쓰십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문자가 오다 보면 가족한테도 오고 친구한테도 오고 또는 이렇게 통신사에서 막 오고 하죠. 자 이럴 경우에 카테고리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 안함을 사용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추가가 바로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기본, 가족, 친구, 직장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가족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은 가족으로 다 몰아넣을 수 있고요. 친구는 친구, 직장은 직장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직장 이런 게 없으니까 통신사에서 오는 문자들을 하나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 이름을 통신사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KT로 쓰기 때문에 KT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완료하게 되겠죠. 그러면 KT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KT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름도 변경할 수 있죠. 여기다가 대화를 추가하는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해당하는 문자를 터치를 해서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통신 관련해서는 전부 하나로 몰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완료하죠. 그러면 해당 번호들이 전부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KT 하면 6개가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대화 카테고리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일단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라고 있고요. 그 옆에 KT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KT만 보이게 되겠죠. 이 기능은 무조건 써보도록 하세요. 제가 적극 추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라고 있죠. 이거를 또 눌러서 아예 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이 여기 있는 점 3개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이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하시면 전체에서 보실 필요 없이 해당 부분만 들어가서 얼마든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점 3개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론 카테고리 편집하시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화 카테고리 표시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걸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있던 게 없어져요. 여기 KT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이용을 하시려면 설정 들어가셔서 대화 카테고리 표시를 꼭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긴급 알림, 일반 알림, 새 메시지 이렇게 쭉 나오죠. 알림 받기가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긴급 알림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여기서 무음 같은 것들로 바꿔줄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알림은 가시면은요. 여기서 알림을 받을지 말지 이거를 체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와서 이걸 일반적인 알림은 꺼놨어요. 자 그 다음에 새 메시지가 오면 알림은 이건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새 메시지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앱 아이콘 배지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받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경우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아이콘 배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내봤어요. 지금 1이라고 나오죠. 이게 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앱 아이콘 배지를 꺼버리게 되면 여기에 일자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 숫자가 항상 나와 있으면 왠지 찝찝하고 좀 정신이 없죠. 그럴 때는 이거 꺼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번호 및 메시지 차단이죠. 자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수신 차단, 차단 문구, 차단 메시지 이렇게 나오죠. 자 수신 차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번호를 이용을 해서 들어오는 전화를 전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0으로 해놨죠. 거의 070은 광고가 많기 때문에 070으로 했는데 가끔 일반적인 업체도 070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의 걸러져요. 그러면 070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번호로 광고가 온다. 그러면 차단할 번호를 아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021234567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차단되고 스팸번호로 등록되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같이 일반 업체인데 070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차단을 해놔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가시면은요. 여기에 차단 메시지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차단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070은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거는 문구를 이용해서 차단을 한 게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번호로 차단을 할 수 있고 차단된 메시지도 확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알림 같은 건 안 오는 거죠. 아예 차단 메시지 폴더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예 우리한테는 신호가 안 오게 됩니다. 자 그 해당 번호에 대해서 차단을 풀 때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다시 이제 받게 되겠죠. 자 그 대신 뭐 거의 070은 이제 광고가 많으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차단 번호로 집어넣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 입력 번호로 시작할 때 끝날 때 포함할 때가 되겠죠. 거의가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가 많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070 하고 나오게 되니까 070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070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차단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치할 대로 주면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것까지 다 일치가 돼야 되죠. 그렇죠. 070, 123, 1234면 그건 일치 안 하죠. 앞에만 일치하고 뒤에는 일치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안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70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작할 대로 주시고 번호로 끝날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이 많이 없죠. 그 다음에 번호를 포함할 때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번호가 070으로 시작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중간에 60, 7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포함할 때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고 시작할 대로 해서 이런 광고나 스팸을 차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차단 문구가 되겠죠. 내가 지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차단하는 거예요. 저는 광고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 문구 중에 광고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다 차단되는 거죠. 이런 문구도 꼭 차단해 두도록 하세요. 요새는 거의 이제 광고는 광고라고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문구만 차단해도 거의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이죠. 거의 이런 것도 보면 스팸이 많아요. 요즘은 걸려온 발신번호가 다 나타나는데 굳이 차단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켜놓고 쓰시면 많이 차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팸메시지 삭제죠. 오래된 건 알아서 스팸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내가 그때마다 삭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삭제되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추가 설정입니다. 이 추가 설정 들어가셔서 멀티미디어 메시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내용 바로 보기 요거는 되도록이면 꺼주도록 하세요. 이런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고 영상이 포함될 수도 있고 웹페이지 링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이런 MMS 메시지에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꺼주게 되면 이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들어올 때는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꺼주도록 하세요. 바로 보기는 권장하지가 않는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빠른 답장 문구죠. 자, 이것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를 써요. 자, 메시지 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빠른 답장 문구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주 쓰는 문구들을 아예 지정을 해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편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든지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많은 문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서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보내시면 되겠죠. 일일이 찍을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점색에 또 눌러서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추가 설정 다시 안으로 들어가셔서 빠른 답장 문구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쓰시고 플러스 해주면 여기에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같이 문자 창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빠른 답장 문구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대화 창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여기는 메뉴가 틀리죠. 메시지를 삭제한다든지 연락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단해버리면 이 연락처는 더 이상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보낼 수가 없겠죠. 자, 이거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화방의 알림음이죠. 자, 이 IB96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게 되면 소리를 다르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림음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른 알림음으로 바꾸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꼭 스마트폰을 보지 않더라도 아, 이 소리는 어디구나 라고 금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카테고리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카테고리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카테고리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음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메시지 고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시지를 고정을 해서 계속 봐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대화방 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압정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건 대화방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 금방 팍이라고 있었죠? 팍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제일 위로 가서 고정돼 버렸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메시지는 날짜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상단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쓰겠습니까?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하는 상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연락처 눌러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하다 보면 뒤쪽으로 밀리면 또 가서 눌러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이럴 경우에는 아예 상단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하고 메시지는 항상 상단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메시지 창 들어와서 누른 다음에 바로 메시지 보내시면 되겠죠. 이거 고정 기능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것도 잘 이용을 해 보도록 하시고요. 상단 고정을 두 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 들어가서 다시 고정해 줍니다. 자, 그다음 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어때요? 두 개도 고정이 되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대편들을 상단에 고정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메시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이 메시지 기능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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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